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라오스여자입니다 오늘은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이름 용인예순과 대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나는 학교까지 재원 다 줍니다 저 학교에서 5개월 동안 공부하려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먼저 학교에 옵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오전 9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수업에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무로 커피와 물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15명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 중급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많은 음식과 간식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은 맛있고 싸입니다 음식은 접시에 담아 모기를 챈 후 음식의 모기에 달아가역이 책정됩니다 음식을 이선원에 사면 이미 한 명 배부르다 학교에 대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에 공부하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